아! 김인호. 나 안 볼게. 나 눈 감고 있을게, 진짜. 하나...둘...셋?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나 김인호라고 합니다. 저 아시죠? 네네, 아요. 오늘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오늘... 저보다 누나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몇 살이에요? 저 32. 네, 저... 저 느리팔팔이에요, 근데. 아까 빠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 친구 먹자. 그래. 큰 거 하면 되지. 내가 오빠가 둔데 뭘. 밤비노 출신이라고. 밤비노 알아? 나는 몰랐는데, 시청자 분들이랑 되게 유명했다며. 어머님이 누구님 본 거랑. 어, 어. 왜왜왜? 그 직경 본 적은 없지? 직경? 어, 본 적은. 봐도 돼?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근데 되게, 되게. 아, 낙가림이 심한가 보다. 아, 처음 만났을 땐 좀 그래. 아, 그래? 응. 혈액형 뭐야? 내가 맞춰볼게요. 맞춰봐. A형. B형. 맞지? 아, 낙가림 심한 사람들은 A형 아니면 AB형이야. 나, 너 낙가림 그렇게 안 심한데? 그럼 심한데 지금? 나? 응. 너 나 쳐다도, 쳐다도 안 보잖아. 잘생긴 봐. 아, 왜? 벌스맥치지 마. 나 진짜로. 야, 너튜브야 그럴 때 그 팬말도 좀 갖고 와라. OX 팬말. 호감도 월드컵. 밤비는 은솔이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1번 철구. 하나, 둘, 셋. 옥스. 옥스. 감스트. 하나, 둘, 셋. 너 왜 웃었어 방금? 아니, 표정 웃겨졌어. 오케이. 그 다음 봉준. 하나, 둘, 셋. 오, 일단 여러분들. 너무 솔직합니다. 일단 야망 없어. 얼빨이. 아, 무슨 얼빨이 언니. 아, 근데. 아니, 얼빨이 언니 아니야 여러분들. 니 딸 이쁜 여자 안 좋아하냐? 맞아. 이쁜 여자 좋아하냐? 근데 지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면서 여자들이 잘생기니까. 그거 왜. 아, 여러분들이 삐졌잖아. 야, 얼빨이면 다 쳐내. 정상인입니다 여러분들. 김민규 X. 윽박.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그냥. 좀 남자다운 느낌? 남자다운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 남자다운 걸 좋아해서. 혼자 막 되게 열심히 뭐 많이 만드시잖아. 그치 그치 그치.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느낌. 남순. 하나, 둘, 셋. 아니. 오동 사이라면서 뭐야. 사귈 수 있어 남순이랑? 사귈 수 있어? 사귈 수 있어? 아니 그냥. 그거 뭐. 사람이랑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지. 엄마. 남순이랑 키스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김민우. 나 안 볼게. 나 눈 감고 있을게. 하나, 둘, 셋. 됐으면 말해줘. 됐어? 오케이. 저 채팅창도 안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끝났네. 오. 그래서 은토리가. 은토리가. 나가래? 은토리가. 은토리가 호감도. 삐졌어? 어, 나? 응. 아, 나 그런걸 안 삐져. 엑스한다고 해서 안 삐져. 어, 나 모르겠는데. 아, 나 이런걸 안 삐져.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물타기 하지 마라. A형이에요? B형. B형. B형이야? 이런걸 안 삐집니다. 나 만들어보자. 북은 위. 김시절 내가 만들어본 적이 없어. 뭐 붙어야 돼요, 형들? 네이버에 쳐보자. 네이버에? 응. 아니야. 일단 해본 다음에. 그냥 막 하라고? 해본 다음에 안되면 해보자. 그냥 토크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왜? 이거 만들면서 토크하면 되지, 형들. 좀 친해지길 바라라고 봐주세요, 여러분. 내가 은솔이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라 그래가지고. 아, 제 매니저고? 아, 출퇴근이지. 아, 난 누구랑 같이 못 살아. 야, 물 더 넣으면 반죽이 아니라. 물 아니야, 그거. 아, 한번 보여줄게. 이거 좀 청량하지 않나? 구워줄게. 이거지? 오, 맛있겠는데? 오, 여러분들. 잘 구웠어요. 너무 맛있는데? 왜? 약간 가난한 신혼부부 같아. 오,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이거 뭐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아, 좀. 하면 짧을 것 같아. 야, 주제? 무슨 주제? 대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만들어보자. 뭐 할까? 아, 은토리 첫인상이야? 어, 내 첫인상. 그냥 연예인급인데? 에이. 아, 진짜로. 연예인급 임수정 같아요. 베이블 임수정 느낌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착해요, 엄청. 엄청 예의 바른 친구? 그러니까, 약간 한예술 같은 스타일 좋아할 거야. 내가? 아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 내 인생 드라마가 뭔지 알아? 어. 인생 드라마가 뭔지 알아? 어. 아, 진짜로. 나 인생 드라마야. 내가 그 드라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 이 새끼 입만 벌리지면? 그럼 넌 연예인 인생이 해줬어? 연예인. 나 맞춰볼게. 연예인으로? 연예인 어떤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서 맞춰볼게. 차은우. 차은우? 아니야. 서당준. 김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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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제일 처음에. 그 차은우 얘기할 때부터. 약간. 자기가 닮은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차은우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는데. 차은우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야? 나는. 그. 이진욱. 알아? 이진욱린 같은 스타일 좋아. 진욱이 형.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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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응? 이거 봐. 많이 고팠네. 나 좋아. 햄토에 닮았다고. 왜 이렇게 촬영하냐? 응? 응?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며 날아갈 것 같지. 웅. 엽. ẫ아. 에이. 안나. 아. 뿌. 이브. 딸. 아. 캬. 야. 이. 으. 두. 왜. 아. 잠 올려와. 우. 우리. 매. 미. 남신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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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추어야 힘들어 안녕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